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남자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또 인상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0.25%로 오랜 기간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호황을 누려왔지만 지난 3월 0.5%로 인상한 후 4월, 2월, 7월 연달아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9월 7일 인상에 이어 10월 26일에도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봉쇄와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을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물가 상승률은 7.6%로 6월 최고치인 8.1%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결과이며 음식과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휘발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시장은 예상대로 바이어스 마켓이 되었습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8월 전체 거래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4% 감소했지만 7월보다는 15% 증가했습니다. 8월 광역토론토시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179만 500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달 평균 주택가격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7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지역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라기보다는 8월 동안 더 비싼 유형의 주택이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모기지 이자율은 구매자들의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조적으로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기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캐나다에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는 것도 꺼려지는데요. 특별한 날 분위기 잡는다고 케그 같은 데를 가면 3-400불이 그냥 깨집니다. 웬만한 차량의 주유도 100불 가까이 나가는 요즘 다가오는 겨울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제부터 계약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사들도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 같아 한결 홀가분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제발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단풍국남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